66번 일반적인 실효채취 내용으로 그저 황산화물, 삭스, 실효채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취관과 산방콕을 가열하는 실리콘을 제외한 보통 고무관을 사용을 한다. 가열하는 실리콘을 제외한 보통 고무관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어? 여기는 고무를 쓰면 안 되죠. 이유는요. 삭스잖아요. 그죠? 황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수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뭐가 돼요? 고무는 녹아요. 그죠? 그래서 고무관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요. 그래서 실효채취관도 어떤 애들 부식되지 않는 애들 쓰는 거고 우리가 이를 연결하는 것도 고무관은 빼고 쓰는 겁니다. 67번 봅시다. 산소 오르자트 분석법에 따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산소 흡수액은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산소의 오르자트 분석법이 없어져요.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2022년 이후로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잘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를 높여주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없어져서 좀 아쉽네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산소 흡수액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해설을 봐주시고요. 이 문제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68번 보겠습니다. 폼 알데하이드 및 알데하이드류의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폼 알데하이드 그러면은 여러분 시료 우리 흡수 용액 배울 때 이제 포크가 기억나시죠? 그죠? 얘가 포름 알데하이드도 이름이 폼 알데하이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크로모토핀산이랑 아세틸아세톤 얘네 둘은요. 그냥 뭐예요? 폼 알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네 1번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세 가지가 폼 알데하이드 측정법이에요. 69번 볼게요. 환경 대기 중 시료 채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료 채취 유량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이 채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네 맞고요. 2번 악취 물질의 채취는 되도록 짧은 시간에 끝내고 입자성 물질 중에 금속 성분이나 반압성 물질 등은 되도록 장시간 채취한다. 맞아요. 3번이 틀렸는데요. 입자성 물질을 채취할 경우 채취관 벽에 분진이 부착 또는 퇴적되는 것을 피하고 이건 맞죠? 특히 채취관을 수평 방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되도록 이게 틀렸네요. 채취관을 수평 방향으로 연결을 할 때는 되도록 관의 길이는 짧게 해줘야 돼요. 곡률 반경은 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 어떻게 하냐면 짧고 직선형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직선형이 되긴 한데 곡률 방향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곡률을 크게 그러니까 곡률 반경이 큰 거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곡률 반경이 짧은 건 이렇게 곡률이 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직선으로 짧게 가려고 하면 길이는 짧게 곡률 반경은 크게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란이 뭔가 변화가 없어야 그쵸? 교란이 없도록 하려고 하니까 길이는 짧게 하고 이런 변화는 덜 줘야 되는 거죠. 70번 볼게요. 암모니아 채취관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채취관 재질은 웬만하면 경석불 이거 3개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쵸? 이게 경질요리, 석영. 이게 뭐예요? 불이. 네, 불소수지인데 이제 이 불소수지도 이름이 바뀌었죠. 불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부터는 불소는 플로로. 그 다음에 염소는 그대로 염소인데요. 얘 뭐예요? 브롬이죠. 브롬인. 요오드도 아이오딘. 시안도 시안이 아니고 싸이안. 비닐도 염화 비닐이 아니라 이제 염화 바이니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부 다 영어명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있죠. 우리 두 개면 D, 세 개면 트리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이, 트리가 아니고 트라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영어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게 잘 나온다고 하면 이런 거 불소가 특히나 좀. 그쵸? 플로로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봐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봐야 되니까 이것도 불소수지가 아니고 이제는 경석풀이 돼요. 플로로와 플로린 수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 경석불, 그쵸? 여기에 해서 석영 불소수지 일단 떼고 그 다음에 우리 실리콘 수지, 스테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테인리스 강인데 실리콘 수지는 안 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네요. 정답 3번. 해석 Streper